불안을 줄이고 겁먹지 않으려면 주식을 조금씩 싸게 사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팔 때도 조금씩 나눠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종목의 밸류에이션보다 아주 싸게 주식을 샀다면 계좌의 손실도 당연히 거의 없거나 적을 것이고 자연히 불안과 공포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주식이 언제 저렴해질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시간의 기대에 투자하기 위해 앞으로 5년은 팔지 않겠다며 구조적 성장주를 고른 뒤 싸다고 생각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신중하게 매수하십시오. 다만 잘 고른 주식이 기대 이상으로 단기 급등하게 되면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급락하는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팔 때도 분할해서 팔면 좋습니다. 내 계획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을 때 조금 팔아두고 단기 급등 부담으로 주가가 꺾일 때 조금씩 다시 사두는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있게 투자하셔서 자본주의 세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서재영의 투자교실입니다. 서재영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리서치 본부장, 대신 자산운용 대표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현역 시절 12조 원을 운용한 경험이 있고 7년간 단 한 번도 시장에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팔면 날아갈 것 같고 내가 사면 왜 떨어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주식 투자의 제대로 된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주식 대가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저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는데요. 이 책이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과 제가 생각하는 투자 원칙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 책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8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교시 투자란 무엇인가? 2교시 주식 투자의 기초 3교시 개인 투자자의 필승 매매 전략 4교시 공매도 때려잡기 5교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6교시 실패로 배우는 성공의 원칙 7교시에서 8교시는 미래에 투자하다 2차전지와 반도체 AI,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요. 모든 책 내용이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 급훈 6가지 투자의 기본 원칙 6가지 그리고 두 번째 펀드매니저의 투자법 3. 투자의 5기둥 4. 투자의 8원칙 5. 명장이 지지 않는 이유 6. 종목 발굴 노하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과 이익을 반복하시는 분들은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을 다지기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급훈 투자의 기본 원칙 6가지 1.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 차트 좋아하지 마라 2. 주가는 금리 즉 돈값의 상대가치다 금리 상승기는 반드시 피하자 3. 세상의 변화가 주가를 만든다 시간에 기대서 투자하자 4. 아는 것만 투자하자 뇌동매매하지 마라 5. 이기는 전쟁만 하자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자 6. 꿈을 꾸라 샘하지 말라 노후가 달라진다 1.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 차트 좋아하지 마라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는 말은 주식시장의 진리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바로 주가인 셈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실력과 다르게 평가되는 일이 단기적으로는 있겠지만 어떤 힘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력인 주가를 속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차트를 너무 좋아하면 안됩니다. 차트를 좋아하면 투자에 실패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변화는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 차트의 형태를 보고 추측해 미리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증실한 실력이 떨어진 기업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피를 다시 섞는 과정을 반복하기에 기업의 실적 같은 본질을 놓친 채 차트만 보다가는 내 자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12조 펀드를 운용할 당시를 돌이켜보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차트였습니다. 세력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트 투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2. 주가는 금리의 상대가치다. 금리 상승기는 반드시 피하자. 두 번째는 금리, 즉 돈값에 관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기업을 골랐더라도 투자 시기가 하필 2022년과 같은 금리 급등기라면 투자의 신이 와도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돈값인 금리가 수직 상승하는 만큼 위험 자산인 주식값은 그대로 수직 하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장에서도 주가가 오르는 기업은 있을 겁니다. 성장이 훼손되지 않고 이익 기대감이 높다면 시장을 이기고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대부분의 기업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화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금리 동향 정도는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금리는 순환합니다.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반드시 경기가 너무 침체됐으니 금리를 내리는 구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가 오른다면 다시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금리로 시장이 얼어붙어 침체가 찾아온다면 다시 금리를 내리는 구간 역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정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리를 마구 주무르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경제 구조와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국가라면 금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오르지도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2.5%를 기준으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임으로 꾸준히 시장을 지켜보면 금리 동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망은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가 금리 사이클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한창 내리는 구간을 지나 호황이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향후 금리 인상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일단 좀 팔아두는 게 좋습니다. 사실 금리도 낮고 경기 호황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은 주식시장의 골디락스로 불립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 딱 먹기 좋은 수프처럼 어디에 투자해도 수익을 안겨줄 것 같은 장밋빛 전망만이 넘쳐나죠. 이럴 때 우리는 황홀감에 도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를 돌이켜봅시다. 코스피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9만 전자를 넘어 언제 10만 원을 돌파할지를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 미국 기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주가는 곧장 꺾였습니다. 당시 증권가는 지나친 우려라고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계속 높게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틀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가파른 금리 인상기를 겪고 난 지금은 금리에 대한 공포를 한 단계 낮춰도 좋을 때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설명했듯 금리는 언제까지나 오를지도 아래로 한없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는 더 올라가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래로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주가를 만든다 시간에 기대서 투자하자 저는 미래 유망 산업 및 기업을 고르기 위해 기술 문화 기후 인구 구조 그리고 최근의 신냉전 블록화 같은 지정학적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투자의 다섯 기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앞으로 증시에서도 꾸준히 주목받을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 문화 기후 인구 구조 정치 지형 등의 변화로 나타날 세상의 변화는 이제 막 첫발을 떼는 중입니다. 미래 변화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과실을 맺기까지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4. 아는 것만 투자하자, 뇌동매매하지 말자 네 번째 급훈인 아는 것만 투자하자도 별다른 부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의 지배구조나 밸류에이션 등도 모른 채 매수부터 해봤자 돈을 버리는 꼴입니다. 5. 이기는 전쟁만 하자,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자 다섯 번째, 이기는 전쟁만 하자는 급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굳이 잘 모르는 분야에 가서 불리한 싸움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이길 수 있는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꿈을 꾸라, 샘하지 말라, 노우가 달라진다. 마지막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자꾸 푼 돈을 먹으려고 샘하기보다는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 좋은 기업을 골랐으면 적어도 이 나무가 크게 자랄 때까지는 기다립시다. 예컨대 네이버를 2000년에 사서 20년 이상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아무리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낮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배가 넘게 올랐을 것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230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건 옛날 얘기이고 요즘 시장에 이런 종목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분명히 있습니다. 20년 뒤 100배가 될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꿈꾸는 연습을 하지 않고 기술, 문화, 인구 구조 등 세상의 변화에 대해 합리적으로 상상하는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식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똑똑한 학생들도 다가올 미래를 한치 앞도 모른 채 전공을 고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향하는지 기운은 어떻게 바뀌고 인구 구조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끝없이 상상하고 고민해 앞으로 세상이 어디에 환호할 것인지 골라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또 어느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릴 것이고 집중될 것인지를 상상해 지금은 싸게 굴러다니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면 우리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연금으로 하라고 권하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기업 하나를 잘 골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은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에 대한 개인적 생각과 아이디어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급훈을 떠올리며 큰 꿈을 꾸길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급훈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7년간 단 한 번도 시장에 지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제 실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죠. 펀드 매니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남의 돈을 굴리니 마음은 편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제 돈을 굴리는 게 훨씬 마음 편했지 남의 돈인 펀드를 굴릴 때는 하루하루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해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게다가 펀드 운영은 매일이 성적표가 수익률로 그대로 나타나는 직업입니다. 매일매일이 칼날 위를 걷는 심경이었습니다. 꿈에서도 포트폴리오가 나와 푹 잠들 수 없었습니다. 7년가량 펀드 매니저 업무에만 집중했는데 그동안 단 한 해도 시장에 지지 않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산업의 환경이 변하고 주도주가 바뀌었지만 제 펀드는 매번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런 성적표를 바탕으로 투자의 세계에서만큼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저자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12조 원의 펀드를 굴리셨다고 합니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굴리신 펀드가 그 유명한 미래에셋 자산 운영의 대표 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와 인디펜던스 펀드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 펀드 실적이 엄청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까지는 몰랐는데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투자법 7년간 시장을 이긴 펀드 매니저로 살아남은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운용하는 금액 단위가 개인 투자자들과 비교해 훨씬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따라 움직이는 투자를 할 경우 100점 100패입니다. 투자 규모가 크기에 대부분 종목의 가격이 제가 사서 오르고 제가 팔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야 수익을 내기는커녕 투자금 회수조차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상의 다음 발자국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 이 주식을 사면 1년 뒤에는 추수가 가능할 것 같은 종목에 미리 씨를 뿌리는 겁니다. 큰 펀드를 굴리는 매니저라면 이런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시장을 재빠르게 뒷쫓는 것만으로도 전설적인 매니저가 될 수 있겠지만 펀드 사이즈가 크면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방향을 트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또 펀드 사이즈가 커질수록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종목 전체를 살 경우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액티브 펀드가 80에서 90개 종목을 담아봤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도 평균치 이상의 수익을 내는 종목만 골라 담아야 하는데 이 일을 7년 동안 성공해 왔으니 제 실력도 어느 정도는 검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제가 가진 차별점은 상상하는 힘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우리 인류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합리적으로 상상하는 일 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문화가 융성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미래를 그려보는 일은 제가 즐겨하고 자라는 일이었습니다. 좋은 기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인류가 가진 흥망성세의 역사와 기업의 흥망성세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혹은 변화를 빠르게 뒷쫓는 국가와 기업은 흥하고 그러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다만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문화, 기술, 인구구조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읽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눈이 제가 성공한 펀드 매니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도 이런 눈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강방천 회장님이나 박영옥 투자자님도 이것과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역시 대가들의 투자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 투자의 다섯 기둥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즉 돈을 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에 돈을 쓰는지를 알고 그곳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 일 이것이 담샘이 생각하는 가장 쉽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본인을 담임선생님 즉 담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갈 곳을 먼저 알아채 미리 도착하려면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까요?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은 바로 과거와 현재를 공부하는 겁니다. 과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미래의 움직임을 합리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과거를 공부해야 합니다. 즉 경제와 사회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읽어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라면 특히 경제 사회에 조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공부가 끝났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지구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다섯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 환경, 인구 구조의 변화, 지정학,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인류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이 등장이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화의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요즘 사람들의 소비가 옛날과 달리 어떤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이 중대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들도 속속 발표되는 등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구 구조란 특정 국가 내의 연령별 구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구상 전체 인구의 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구 인류의 영내 이동, 대륙간 이동, 종교간 이동 같은 것들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인구의 변화 하나만 찬찬히 관찰해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현 시점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세계질서, 즉 지정학적 판도의 변화입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기점으로 시작된 세계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기에 맞닥뜨리는 기업들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가 열린 산업과 기업들도 많습니다. 담쌤은 지정학적 변화를 포함해 기술, 문화, 환경, 인구 구조의 변화가 투자의 다섯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공부하고 현재를 이해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담쌤이 생각하는 투자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테크닉이나 정보 우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인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지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미래의 현실이 될 사실을 누가 더 빨리 발견해 그 미래에 먼저 도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기업을 누가 먼저 찾아내서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역시 여기도 상상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투자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투자의 8원칙. 투자가 무엇인지 투자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번에는 성공 투자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 8가지로 우리 투자 교실의 급품과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아는 것만 투자하라.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에 대해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A 회사 임원이 옆집에 사는 친한 이웃인데 그분이 A사 주식을 사보라고 했다면 잘 알고 아는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마트에 갔더니 B사의 과자가 아주 잘 팔리고 있길래 B사의 주식을 사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잘 알고 아는 투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투자는 잘 알고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아는 것만 투자하라는 말은 깊이 있게 공부하고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주요 제품의 시장평가에 대해서도 알고 기업이 성장 국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따져보고 또 주가는 지금 매수할 만한 범위에 있는지도 파악한 후에야 매수 판단을 내리는 투자 이런 걸 알고 투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 공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알고 투자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배운 후 매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할 투자입니다. 2.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를 할 때는 얼마를 벌지 생각하기보다는 잃지 않는 방법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에 크게 버는 일을 꿈꾸는데 나중에 1년치 이익을 따져보면 이런 단기 대박이 전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타를 통해 곧잘 큰 수익을 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실패 없이 매번 큰 수익을 올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혹은 매일 단타로 1%씩 수익을 내는 일은 어디 쉬울까요? 하루 1%라면 쉽게 들리겠지만 1년 영업일 200일 기준으로 하면 200%의 수익률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을 낸다면 트레이더로서 재능이 있는 세민이 굳이 제 수업을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하는 거죠.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직장과 사업 등 본업에 충실하면서 투자는 부업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단타에만 집중하다가는 생원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 집중하기보다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안전한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큰 욕심은 지향하고 안전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3. 시장을 존중하라. 시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보유자산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주가를 상승시키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 조금 더 정확하게는 타인의 집합체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과 싸우려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한 번 산 종목은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분들입니다. 가격이 내리는데도 끝까지 싸워 언젠가는 꼭 이익을 내겠다는 비틀린 집착을 반복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손절매로 10% 정도 잃고 말길이 버티고 버티다가 반토막 이상의 큰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조금 내린다고 무조건 손절매하고 빠르게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는데 외부의 노이즈 혹은 경기 불안 등 매크로 이슈로 잠깐 내린 주식은 오히려 버텨야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그게 증시라는 전쟁터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포탄이 마구 떨어지는데 나는 기필코 고지를 점령하겠노라 기세 등등 싸우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가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깨져서는 안됩니다. 원금을 몽땅 잃는다거나 비투로 원금 이상의 손실을 한 번이라도 낸다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에 내 판단이 빗나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시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많이 고민해서 매수를 진행했지만 달라진 투자 환경에서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시장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훗날 다시 투자 환경이 유리하게 돌아왔을 때 다시 좋은 주식을 싸게 사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내려갔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시장을 존중해서 손실을 봐도 팔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몇 퍼센트 떨어지면 팔지 그런 게 아닙니다. 4. 변화와 시간에 기댄 투자를 해라 단기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돈은 손가락 테크닉이 벌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 테크닉을 통한 단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부와 금융기관뿐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시간에 기댄 장기 투자를 통해서만이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시간과 사람이 벌어주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 시절 많은 종목들을 펀드에 편입했지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한 후 그런 변화를 이끌 산업을 골라 편입했던 종목들이 결국 전체 펀드의 수익률을 좌우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살 때 적어도 2배는 이익을 보겠다. 20배까지는 키우겠다는 심경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평정심을 유지해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 누구나 주가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눈에 헛것이 보이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정말 팔아야 할 때 사게 되고 사야 할 때 파는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훗날 후회하는 투자는 꼭 이런 마음의 흥분 상태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누가 비트코인으로 수억을 벌었다는 소문 6만 전자가 벌써 9만 전자가 됐고 곧 10만 전자로 간다는 이야기의 정신이 팔려 욕심을 키우다 보면 담샘이 강조해온 투자의 원칙이나 종목 점검표 등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흥분됐을 때는 아예 단말기를 꺼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노이즈를 차단한 후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 종목을 보게 됐는지 종목 점검표를 보고 분석한 결과 어느 가격 범위가 매수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에도 내가 매수할 때와 비교해 회사의 펀더멘탈이 크게 달라진 게 있는지 주가 하락을 만들어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분석하십시오. 어떤 뉴스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을 회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계속 보유하면 될 일이고 투자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에 급락하는 시장이 정확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땐 비중을 줄이는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도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6. 수익률이 나쁘면 두 가지 변화를 줘라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보니 지인들 중에서 제게 투자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아무리 열심히 투자해도 이익이 잘 안 난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두 가지를 조언해드립니다. 첫째, 주변에 투자 조언하는 사람들을 싹 바꿀 것 둘째, 자신의 투자 습관을 점검할 것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나쁜 원인으로는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 조언자를 꼭 금융회사 직원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즐겨보는 유튜브 투자 채널일 수도 있고 신봉하는 투자 서석일 수도 있고 주변에 주식 잘한다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수익률이 계속 나쁘다면 도덕성과 전문성 둘 중 하나는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잘못된 투자 방법을 알려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선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작정으로 잘못된 투자 정보를 흘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둘 다 갖추지 못한 최악의 주변인을 만나 들었던 금융조언이 여러분을 투자 실패로 이끈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투자 습관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신문을 읽기는 하는데 증권면만 보고 마는 것은 아닌지 단타를 권하는 증권방송만 열심히 시청한 것은 아닌지 희생양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인 종목 추천 유튜브 채널을 신봉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리고 경기도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수년째 돈을 잃기만 한다면 이건 오히려 수상한 겁니다. 혹시 잘못된 투자 지옥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낙폭과대 좋아하지 마라 무조건 싼 주식만 노리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주식이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으니 지금 사두면 틀림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투자입니다. 이런 낙폭과대주는 분명 한 번쯤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예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쇠락해버리는 기업도 아주 많습니다. 낙폭과대를 너무 좋아하면 큰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시장을 존중하라는 세 번째 원칙과도 맥락이 닿습니다. 주가는 이유 없이 내리지 않습니다. 일시적 노이즈나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등 시간을 버티면 결국 회복되는 하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하락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걸 구분해 피할 때 피하고 버틸 때 버티는 것을 두고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8.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라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투자는 필수불가결하니 투자에 반드시 따라오는 리스크도 피하기보다는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크 관리란 퇴로를 준비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전쟁할 때 플랜A는 공격해서 성을 점령하는 것이지만 전쟁에 패전할 때를 대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다음 공격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투자 8원칙은 정말 유념해 두시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대로 하면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명장이 지지 않는 이유 3교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승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개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조금이라도 승률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쟁 영웅의 세 가지 승리 법칙 베트남 전쟁의 영웅 한 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보흥우엔잡 장군입니다.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알려진 제1차 베트남 전쟁에서 프랑스군을 뒤이은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군을 격파한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꼽힙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것은 이분의 산불 전략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뚜렷하게 열세인 베트남군을 이끌어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장의 약자인 개인 투자자들도 세겨들을 만한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군의 산불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2. 적이 유리한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3.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운다. 첫 번째,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는 전략은 매일 매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 투자가와 차별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요동치고 전쟁 위험도 커지는 등 투자하기에 나쁜 환경이 이어질 때는 그냥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개인 투자자는 내일의 불확실성에 모든 것을 걸고 인버스를 샀다가 곧버스를 샀다가 하면서 투자를 이어갑니다. 이런 건 사실 투자가 아니라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두고 버리는 도박입니다. 전문 투자가의 영역일 뿐더러 전문 투자가조차 승률이 높지 않은 싸움입니다. 개인이 지술에 버리지 상품에 투자에 이길 확률은 높지 않으며 심지어 이렇게 해봐야 큰 돈을 벌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좁쌀 굴리기인 셈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다른 방법으로 싸워 이기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훨씬 유리한 싸움의 영역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적에게 유리한 장소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 비슷한 원칙인데 특히 트레이더를 자처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령 선물과 현물이 연계되어 있어 대규모 프로그램 매매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시장에 들어와서 싸우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얻어맞아 크게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쉽게 벌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굳이 어려운 장소를 찾아가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투자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비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싸워야 하는 정규전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정규전이란 이런 겁니다. 선물과 현물이 뒤섞여 프로그램 매매가 쏟아지는 곳에서 1년 내내 매일같이 매매하며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투자. 개인 투자자가 증시라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모르는 건 완전히 포기하고 아는 것에만 집중하는 투자라는 게 담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가 모르는 투자를 포기하는 일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를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와 정보 매매는 버려라 또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술적 매매입니다. 차트를 보고하는 단단은 가급적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트는 과거의 흔적인데 미래 변화가 만들어가는 주가를 어떻게 맞춘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아예 활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종목을 편입하려고 점검할 때 주가의 상대적 위치가 어디쯤인지 파악하려면 차트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습니다. 또 주식을 사고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하니 내가 원하는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언제쯤 진입하는 게 좋을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만합니다. 다만 차트로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차트가 이런 모양을 보이니 내일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아닌 내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트로 단타를 치는 투자는 제발 관두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여기도 저희 생각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차트를 하나의 예측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되고요. 자신이 싸게 매입하거나 비싸게 매도할 기준으로 사용하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또 정보매매라고 불리는 테마주 투자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이즈에 휘둘리지 말 것 시장의 노이즈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점도 개인 투자자가 증시라는 전쟁터에서 자주 패배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채 매매를 하니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 들려도 공포가 극대화되며 주식을 팔아버리고 싶은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잘 파는 것도 중요한 투자다. 저평가된 좋은 주식을 잘 골라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보유해 적지 않은 수익을 냈다면 마지막 매도의 단계도 슬기롭게 지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팔 때는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든 흥망성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미국 다우존스에 상장된 기업의 평균 수명이 29년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천년제국 로마도 망했는데 내가 고른 주식이 안 망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쫙 오를 때 제대로 추수를 해야 합니다. 제때 추수하지 못하면 바닥에 떨어져 썩어버립니다. 내가 목표한 가격에 도달했다면 더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반드시 이익 실현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내가 주목한 미래의 유망 업종이 모두의 선호 업종이 되어버렸을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담쌤의 경험으로 볼 때 산업이 성숙돼 온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릴 때가 바도 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제 수업을 들이시는 투자자라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 간다를 외칠 때 그곳에서 내려와 또 다른 미래를 찾는 현명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저도 하는 것을 잘 못하는데 정말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에 밸류에이션 하는 것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그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종목 발굴 실전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 문화, 환경, 인구 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지 변화에 더해 지금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으니 지정학적 변화, 다시 말해 세계 패권의 변화입니다. 이 투자의 다섯 기둥을 중심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이 담샘이 알려드릴 종목 발굴 노하우의 핵심입니다.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보는 일간지로 국제면은 놓치지 말자 경제 일간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산업 동향과 기술의 변화를 주로 다루는 일간지도 함께 구독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투자자들 중 신문을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단 대부분이 증권면이나 경제면 정도를 보는데 그칩니다. 국제면을 가장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문화면이나 연예면도 읽어두십시오. 소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들이 무엇에 욕망하고 본능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려면 문화, 연예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2. 뉴스를 읽으며 미래를 상상해보자 매일 뉴스를 읽고 책도 읽고 하다보면 미래에 대한 저마다의 상상이 떠오를 겁니다. 투자의 다섯 기둥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상상해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듯한 미래가 그려졌다면 다시 뉴스를 검색해보는 겁니다. 상상한 미래가 현실화될 경우 어떤 기업이 유망할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기사도 읽고 홈페이지도 찾아가 보며 괜찮은 기업을 발견했다면 다음 작업은 경영자의 실력을 보는 겁니다. 이 회사 경영자가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왜 경영자에 주목해야 하느냐 경영자가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담쌤은 모든 일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돈과 인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기업의 성패가 갈립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영자가 미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자료나 기사 등을 보면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추가했는지 다 나옵니다. 또 기업의 신년사나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등이 기사화되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뉴스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재무적, 기술적 여력이 충분한가 투자 테마를 잡고 그에 맞춰 관련 산업을 나름대로 설정한 후 그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찾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심지어 경영자의 사업계획을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미래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해당 종목을 매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이 있으니 바로 이 회사가 관련 투자를 의미있게 진행할 만한 재무적 여력입니다. 즉 수익을 잘 내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회사의 기술적 능력입니다. 4. 성장의 과실을 주주와 나눌 기업인가 여기까지 검증했다면 마지막 하나 더 체크할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성장을 할 경우 성장의 과실을 주주와 나눌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은 아무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성장해도 그 과실을 일부의 대주주가 몽땅 가져가 버립니다. 회사가 돈 잘 버는 것과 주주의 이익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친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봐야 나에게 밥 한 끼 사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5. 투자 적기에 적정가로 매수하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좋은 기업을 골랐으니 기분 좋게 투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적정 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상대적 위치나 시장의 흥분도 등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밸류에이션도 확인해 봐야죠. 가령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이라면 퍼보다는 EV앱이 따로 밸류에이션을 확인해 보고 퍼가 높은 성장주라면 그로벌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또 지금이 금리 인상기인지 인하기인지 이런 매크로 환경도 감안해 신중하게 매수 시점을 결정합니다. 6. 인내하고 세상의 변화를 기다리자 매수 시점을 잘 골라 적정가로 주식을 샀다면 이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매일매일 호가와 싸우지 말고 밤사이 뉴스 한 줄에 밤잠 설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미래가 현실화되기를 기다립시다. 씨를 뿌렸으면 싹이 트고 나무가 자랄 시간은 져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신중하게 종목을 골라서 매수했다면 크게 손실을 내는 일은 잘 없습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23가지 종목 점검표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2차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AI와 방위산업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자세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차전지에는 관심을 안 뒀었는데 2차전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자영의 투자교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이 책의 구매 링크를 달아 놓을 거거든요. 구매 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도 기대는 별로 안 했는데 정말 좋은 책이었고요.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기초를 다지기에 정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친절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투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고 영상 내용도 투자하는 데 너무 필요하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